야 막판에 막판에 이럴래 막판에 이럴래 진짜 아아 간다 후... 죽을뻔했다 와 씨 죽을뻔 오케이 이제 깃발 내리면 장땡이지 이제 사 사 사 우후우우우우우우우 쉬우 decreased. 쉬아아우우... 쉬아부잉. 쉬아 부 superiority. 쉬 proportional 차라란 아 꿀 사삐꺼 사삐꺼 스플린더 솔직히 자동차 액션은 좀 별로야 이거는 레벨업 같은 건 레벨업 개념은 없나요? 여기만 먹으면 여기 이 지역도 다 먹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저걸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어? 비행기도 있네 땡크 땡크 안되네 야씨 비오는데 실현 당했나보다 그거 이거 하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요 저희 클럽원에 너구리쿤님이라고 계셨는데 막 이런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저씨 괜찮아요? 실현은 원래 다 그런거에요 이 아저씨랑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저씨 기미가 많이 꼈네 이러면서 이 NPC 하나 갖고서 두시간 반 동안 방송하시던 분들 계셨거든요 너구리쿤님이라고 어? 어 근데 지금은 어 어 나가리 데스네 되셨는데 여튼 예전에 참 능력이 좋으셨네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저걸 한시간 반으로 두시간으로 어 음 고독화님 그래야 어멍? 어멍! 어멍! 어멍 자네는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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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야 좋아 야 저것만 타면 된다 야 다필 없고 저것만 타면 돼 와 광명 봐 이거 나를 위해서 내리시고요 이건 핵이가 약간 무겁네 어 쌤 안돼 쌤 정신 차려 어 쌤 쌤 안 돼 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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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보 뛰기 이지 이지 사실 이런 게임은 손으로 뛰어다니면서 죽이 빙 뱌 쌤 이지 이제는 플라지아 플라지아 먹으면 끝일거 같은데 뱅뱅뱅 어 여기는 비행기장이네 다 먹었나? 스틸 DC 아 이거 스틸 DC 차란 플라이프라 본땅 비행장 비행장 먹었구요 어 이 동네 완전 제가 통일시켰네요 크으 여기 여기가 완전 빡센데거든 아까전에 보니까 여기 공격하려고 하니까 비행기가 공격오더라고 캐릭터 옷 저것뿐이냐구요? 그런거 같아요 근처가면은 바로 공격오던데 시킴 스틸 DC 스틸 DC 스틸 DC 스틸 DC 오우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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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오우 와우 워우 워우 woooooo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야!!! 폭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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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긴 안될거 같애 내가 봤을때 적시다 적시다 떨궈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 뒤에 아이 미친놈 야 놔봐 이거 내가 쓸게 바보 밖에 있으면 죽지 안에 있어도 죽지 아이씨 왜 안되겠다 나중에 뭐 전투기를 갖고 오든지 해야되겠다 여기서 비행기 한번 타볼까 비행기 그냥 일반 여객기같은 그런 거지같은거라가지고 별로 타고싶은 마음이 안드는데 쓰읍 아 뭐지 제가 헬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와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개좋은데 근데 웃긴거는 하나 말씀드리자면 메인 퀘스트가 없어요 그쵸 그쵸 메인 퀘스트가 없어 어 잠깐만 이거 포인트로 뭐 사는거 같은데 어 이거 포인트로 뭐 하는거다 아 거리 겁나 멀어지네 아 아 여기 있군요 아 여기 있는걸 아이고 아이고 황소 대가리 저기있는걸 아래있는걸 몰라가지고 없다그러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신 새로운 무기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엔피 CS 프레데터 뭐야 뭐야 아 이거 리퀘스트 드롭 안했구나 자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짜란 야 그거 말고 야 이거 좀 치어봐 야 저거 좀 치어봐 이거 이거 줄게 아니 꺼 꺼지라고 꺼져봐 좀 꺼져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니 이 총은 주술수가 없는거야 야 일로와봐 얘 좀 밀어봐 아 너 사람 승질나게 하네 일로와 말을 안들어 이씨 자 자 스나를 자 스나를 바꿔서 아 같은거에요 아 그렇구나 아 아 아 아 개머네 이렇게 이렇게 앞에 거를 쭉 이렇게 모르고 깨놓으면 이따가 플레이하다가 압축성장하듯이 경제 압축성장하듯이 갑자기 퀘스트 딱 풀리자마자 한 네다섯개 퀘스트 한번에 그냥 넘어 넘어가지 아 제가 틀린 그림찾기 선수입니다 틀린 그림찾기 할 때 앵까리 한쪽만 사시할 수 있으면은 다 풀 수 있거든요 그거 PC방에서 할 때 초등학생들이 와서 내 얼굴 구경해가지고 창피해서 한 10년 전에 하고 한번도 안했는데 개빨리하니까 막 주위에 사람들 갑자기 몰려가지고 막 초등학생부터 막 중학생 막 여자들까지 막 틀린 그림찾기 어떻게 이렇게 빨리하는거야 했는데 앞좌석에 앉아있던 애가 일어나가지고 내 얼굴 보다가 막 웃어가지고 그쳐있는 사람들이 내 눈 어떻게 하는지 봐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했지 거의 다 왔어요 뭐 보여줘? 일단 캔방 할 때 볼 수 있냐구요? 상황 봐서 보여드릴게요 그 화면 진짜 찐따 같거든요 여기에 공격용 헬기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없겠지? 무리겠지? 이 동네 먹을 수 있겠는데? 이 동네 먹을 수 있겠는데? 어디가냐? 이 미니건으로는 동생 안 부서지나보다 이 미니건으로는 동생 안 부서지나보다 이따가 부시는 걸로 하고 이따가 부시는 걸로 하고 민간인 다 죽게 생겼네 이거 민간인 다 죽게 생겼네 이거 민간인 다 죽게 생감 흔들리는거 봐라 자아.. 장륙심아~~ 자아.. 쓰 동상도 이걸로 부서져요? 확실해? 어 진짜네 해변에다 세워놓고 가자 상륙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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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장 친구들 좀 불러야지 제 친구들이 같이 싸워줄겁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야? 이거야 난이도가 처음에 고르는게 있었나 모르겠네 오케이 근데 먹었고 내 헬기 물속에 있으니까 개편안한 노래 나오는거 봐 빨리 전투 헬기 탔으면 좋겠다 은근히 은근히 디테일해요 이거 게임이 여기 이제 앞에 걸 먹어야 되거든요 세 개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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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곳은 서비스입니다.